떨어지다 컵이 땅에 떨어져서 깨졌어. 책상에서 핸드폰이 떨어졌는데 화면에 금이 가버렸어. 이거 조심해, 머리에 떨어지면 큰일 난다. 찢어지다 이 바지가 너무 작아서 찢어졌어. 가방이 문에 걸려서 찢어졌어. 이 티셔츠는 매번 세탁할 때마다 조금씩 찢어져서 버렸어. 택배 제품은 이미 발송되어서 곧 택배로 배송될 거예요. 지금 시간이 늦어서 내일 택배로 보내줄게요. 이 사이트에서 구매한 제품은 무료로 택배로 보내줍니다. 불량품 제품에 이상이 있어서 불량품으로 판정됐어요. 이 제품은 이전 고객들이 불량품이 많아서 조심해야 해요. 불량품을 받았으면 즉시 교환해 주세요. 매진 이 책은 대단한 인기를 끌어서 이미 매진되었어요. 이 제품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정 수량으로 판매되고 있어 매진될 수도 있으니 서둘러 구매하세요. 반품 이 제품이 내 기대와 달라서 반품하고 싶어요. 이 옷은 다른 색상으로 잘못 배송되었어요. 반품해야겠어요.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반품 요청을 하면 교환 또는 환불해 드립니다. 구매 이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은 빠르게 배송되어요. 이 제품은 앱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어요. 이 옷을 실제로 입어보기 전에 구매하기에는 모험인 것 같아요. 보증서 제품 구매 시 보증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 제품은 보증서가 2년 동안 적용되어요. 이전에 구매한 제품이 고장나서 보증서로 수리를 받았어요. 지연배송되다 우리 지역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배송이 지연됐어요. 주문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 배송이 안 됐어요. 지연배송인가요? 배송료가 비싸다 이 쇼핑몰은 상품 가격은 싸게 팔지만 배송료가 비싸요. 할인 쿠폰을 사용했는데도 배송료 때문에 결제 금액이 높아졌어요. 구멍이 나다 이 옷에 구멍이 뚫려서 수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비가 오면 물이 들어와요. 쓰레기통에 구멍이 나서 쓰레기가 흩어졌어요. 포장지가 훼손되다 이 책의 포장지가 훼손되었어요. 교환해 주세요. 배송 도중에 포장지가 훼손되어 상품이 손상됐어요. 이 박스에는 빨간색 물감이 흘러서 포장지가 다 훼손됐어요. 안녕하세요. 이 상품을 구매한 고객입니다. 상품이 떨어져서 깨졌는데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불량품이라면 환불이나 교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깨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품과 영수증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 주세요. 제품이 도착하기 전에 매진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매진되었다면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제품이 도착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보내드릴게요. 택배사에서는 깨지지 않도록 신경 써서 포장하여 발송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반품이나 교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서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보증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품의 상태와 구매 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떨어지다. 컵이 땅에 떨어져서 깨졌어. 책상에서 핸드폰이 떨어졌는데 화면에 금이 가버렸어. 이거 조심해, 머리에 떨어지면 큰일 난다. 찢어지다. 이 바지가 너무 작아서 찢어졌어. 가방이 문에 걸려서 찢어졌어. 이 티셔츠는 매번 세탁할 때마다 조금씩 찢어져서 버렸어. 택배 제품은 이미 발송되어서 곧 택배로 배송될 거예요. 지금 시간이 늦어서 내일 택배로 보내줄게요. 이 사이트에서 구매한 제품은 무료로 택배로 보내줍니다. 불량품 제품에 이상이 있어서 불량품으로 판정됐어요. 이 제품은 이전 고객들이 불량품이 많아서 조심해야 해요. 불량품을 받았으면 즉시 교환해 주세요. 매진 이 책은 대단한 인기를 끌어서 이미 매진되었어요. 이 제품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정 수량으로 판매되고 있어 매진될 수도 있으니 서둘러 구매하세요. 반품 이 제품이 내 기대와 달라서 반품하고 싶어요. 이 옷은 다른 색상으로 잘못 배송되었어요. 반품해야겠어요.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반품 요청을 하면 교환 또는 환불해 드립니다. 구매 이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은 빠르게 배송되어요. 이 제품은 앱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어요. 이 옷을 실제로 입어보기 전에 구매하기에는 모험인 것 같아요. 보증서 제품 구매 시 보증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 제품은 보증서가 2년 동안 적용되어요. 이전에 구매한 제품이 고장나서 보증서로 수리를 받았어요. 지연배송되다 우리 지역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배송이 지연됐어요. 주문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 배송이 안 됐어요. 지연배송인가요? 배송료가 비싸다 이 쇼핑몰은 상품 가격은 싸게 팔지만 배송료가 비싸요. 할인 쿠폰을 사용했는데도 배송료 때문에 결제 금액이 높아졌어요. 구멍이 나다 이 옷에 구멍이 뚫려서 수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비가 오면 물이 들어와요. 쓰레기통에 구멍이 나서 쓰레기가 흩어졌어요. 포장지가 훼손되다 배송 도중에 포장지가 훼손되어 상품이 손상됐어요. 이 박스에는 빨간색 물감이 흘러서 포장지가 다 훼손됐어요. 안녕하세요. 이 상품을 구매한 고객입니다. 상품이 떨어져서 깨졌는데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불량품이라면 환불이나 교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깨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품과 영수증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 주세요. 제품이 도착하기 전에 매진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매진되었다면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제품이 도착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보내드릴게요. 택배사에서는 깨지지 않도록 신경 써서 포장하여 발송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반품이나 교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서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보증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품의 상태와 구매 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떨어지다. 컵이 땅에 떨어져서 깨졌어. 책상에서 핸드폰이 떨어졌는데 화면에 금이 가버렸어. 이거 조심해, 머리에 떨어지면 큰일 난다. 찢어지다. 이 바지가 너무 작아서 찢어졌어. 가방이 문에 걸려서 찢어졌어. 이 티셔츠는 매번 세탁할 때마다 조금씩 찢어져서 버렸어. 택배 제품은 이미 발송되어서 곧 택배로 배송될 거예요. 지금 시간이 늦어서 내일 택배로 보내줄게요. 이 사이트에서 구매한 제품은 무료로 택배로 보내줍니다. 불량품 제품에 이상이 있어서 불량품으로 판정됐어요. 이 제품은 이전 고객들이 불량품이 많아서 조심해야 해요. 불량품을 받았으면 즉시 교환해 주세요. 매진 이 책은 대단한 인기를 끌어서 이미 매진되었어요. 이 제품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정 수량으로 판매되고 있어 매진될 수도 있으니 서둘러 구매하세요. 반품 이 제품이 내 기대와 달라서 반품하고 싶어요. 이 옷은 다른 색상으로 잘못 배송되었어요. 반품해야겠어요.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반품 요청을 하면 교환 또는 환불해 드립니다. 구매 이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은 빠르게 배송되어요. 이 제품은 앱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어요. 이 옷을 실제로 입어보기 전에 구매하기에는 모험인 것 같아요. 보증서 제품 구매 시 보증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 제품은 보증서가 2년 동안 적용되어요. 이전에 구매한 제품이 고장 나서 보증서로 수리를 받았어요. 지연배송되다 우리 지역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배송이 지연됐어요. 주문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 배송이 안 됐어요. 지연배송인가요? 배송료가 비싸다 이 쇼핑몰은 상품 가격은 싸게 팔지만 배송료가 비싸요. 할인 쿠폰을 사용했는데도 배송료 때문에 결제 금액이 높아졌어요. 구멍이 나다 이 옷에 구멍이 뚫려서 수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비가 오면 물이 들어와요. 쓰레기통에 구멍이 나서 쓰레기가 흩어졌어요. 포장지가 훼손되다 이 책의 포장지가 훼손되었어요. 교환해 주세요. 배송 도중에 포장지가 훼손되어 상품이 손상됐어요. 이 박스에는 빨간색 물감이 흘러서 포장지가 다 훼손됐어요. 안녕하세요. 이 상품을 구매한 고객입니다. 상품이 떨어져서 깨졌는데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불량품이라면 환불이나 교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깨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품과 영수증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 주세요. 제품이 도착하기 전에 매진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매진되었다면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제품이 도착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보내드릴게요. 택배사에서는 깨지지 않도록 신경 써서 포장하여 발송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반품이나 교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서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보증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품의 상태와 구매 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떨어지다. 컵이 땅에 떨어져서 깨졌어. 책상에서 핸드폰이 떨어졌는데 화면에 금이 가버렸어. 이거 조심해, 머리에 떨어지면 큰일 난다. 찢어지다. 이 바지가 너무 작아서 찢어졌어. 가방이 문에 걸려서 찢어졌어. 이 티셔츠는 매번 세탁할 때마다 조금씩 찢어져서 버렸어. 택배 제품은 이미 발송되어서 곧 택배로 배송될 거예요. 지금 시간이 늦어서 내일 택배로 보내줄게요. 이 사이트에서 구매한 제품은 무료로 택배로 보내줍니다. 불량품 제품에 이상이 있어서 불량품으로 판정됐어요. 이 제품은 이전 고객들이 불량품이 많아서 조심해야 해요. 불량품을 받았으면 즉시 교환해 주세요. 매진 이 책은 대단한 인기를 끌어서 이미 매진되었어요. 이 제품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정 수량으로 판매되고 있어 매진될 수도 있으니 서둘러 구매하세요. 반품 이 제품이 내 기대와 달라서 반품하고 싶어요. 이 옷은 다른 색상으로 잘못 배송되었어요. 반품해야겠어요.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반품 요청을 하면 교환 또는 환불해 드립니다. 구매 이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은 빠르게 배송되어요. 이 제품은 앱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어요. 이 옷을 실제로 입어보기 전에 구매하기에는 모험인 것 같아요. 보증서 제품 구매 시 보증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 제품은 보증서가 2년 동안 적용되어요. 이전에 구매한 제품이 고장나서 보증서로 수리를 받았어요. 지연배송되다 우리 지역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배송이 지연됐어요. 주문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 배송이 안 됐어요. 지연배송인가요? 배송료가 비싸다 이 쇼핑몰은 상품 가격은 싸게 팔지만 배송료가 비싸요. 할인 쿠폰을 사용했는데도 배송료 때문에 결제 금액이 높아졌어요. 구멍이 나다 이 옷에 구멍이 뚫려서 수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비가 오면 물이 들어와요. 쓰레기통에 구멍이 나서 쓰레기가 흩어졌어요. 포장지가 훼손되다 이 책의 포장지가 훼손되었어요. 교환해 주세요. 배송 도중에 포장지가 훼손되어 상품이 손상됐어요. 이 박스에는 빨간색 물감이 흘러서 포장지가 다 훼손됐어요. 안녕하세요. 이 상품을 구매한 고객입니다. 상품이 떨어져서 깨졌는데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불량품이라면 환불이나 교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깨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품과 영수증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 주세요. 제품이 도착하기 전에 매진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매진되었다면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제품이 도착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보내드릴게요. 택배사에서는 깨지지 않도록 신경 써서 포장하여 발송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반품이나 교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서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보증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품의 상태와 구매 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떨어지다 컵이 땅에 떨어져서 깨졌어 책상에서 핸드폰이 떨어졌는데 화면에 금이 가버렸어 이거 조심해, 머리에 떨어지면 큰일 난다 찢어지다 이 바지가 너무 작아서 찢어졌어 가방이 문에 걸려서 찢어졌어 이 티셔츠는 매번 세탁할 때마다 조금씩 찢어져서 버렸어 택배 제품은 이미 발송되어서 곧 택배로 배송될 거예요 지금 시간이 늦어서 내일 택배로 보내줄게요 이 사이트에서 구매한 제품은 무료로 택배로 보내줍니다 불량품 제품에 이상이 있어서 불량품으로 판정됐어요 이 제품은 이전 고객들이 불량품이 많아서 조심해야 해요 불량품을 받았으면 즉시 교환해 주세요 매진 이 책은 대단한 인기를 끌어서 이미 매진되었어요 이 제품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정 수량으로 판매되고 있어 매진될 수도 있으니 서둘러 구매하세요 반품 이 제품이 내 기대와 달라서 반품하고 싶어요 이 옷은 다른 색상으로 잘못 배송되었어요 반품해야겠어요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반품 요청을 하면 교환 또는 환불해 드립니다 구매 이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은 빠르게 배송되어요 이 제품은 앱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어요 이 옷을 실제로 입어보기 전에 구매하기에는 모험인 것 같아요 보증서 제품 구매시 보증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 제품은 보증서가 2년 동안 적용되어요 이전에 구매한 제품이 고장 나서 보증서로 수리를 받았어요 지연배송되다 우리 지역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배송이 지연됐어요 주문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 배송이 안 됐어요 지연배송인가요? 배송료가 비싸다 이 쇼핑몰은 상품 가격은 싸게 팔지만 배송료가 비싸요 할인 쿠폰을 사용했는데도 배송료 때문에 결제 금액이 높아졌어요 구멍이 나다 이 옷에 구멍이 뚫려서 수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비가 오면 물이 들어와요 쓰레기통에 구멍이 나서 쓰레기가 흩어졌어요 포장지가 훼손되다 이 책의 포장지가 훼손되었어요. 교환해 주세요 배송 도중에 포장지가 훼손되어 상품이 손상됐어요 이 박스에는 빨간색 물감이 흘러서 포장지가 다 훼손됐어요 안녕하세요 이 상품을 구매한 고객입니다 상품이 떨어져서 깨졌는데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불량품이라면 환불이나 교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깨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품과 영수증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 주세요 제품이 도착하기 전에 매진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매진되었다면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제품이 도착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보내드릴게요 택배사에서는 깨지지 않도록 신경 써서 포장하여 발송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반품이나 교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서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보증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품의 상태와 구매 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떨어지다 컵이 땅에 떨어져서 깨졌어 책상에서 핸드폰이 떨어졌는데 화면에 금이 가버렸어 이거 조심해, 머리에 떨어지면 큰일 난다 찢어지다 이 바지가 너무 작아서 찢어졌어 가방이 문에 걸려서 찢어졌어 이 티셔츠는 매번 세탁할 때마다 조금씩 찢어져서 버렸어 택배 제품은 이미 발송되어서 곧 택배로 배송될 거예요 지금 시간이 늦어서 내일 택배로 보내줄게요 이 사이트에서 구매한 제품은 무료로 택배로 보내줍니다 불량품 제품에 이상이 있어서 불량품으로 판정됐어요 이 제품은 이전 고객들이 불량품이 많아서 조심해야 해요 불량품을 받았으면 즉시 교환해 주세요 매진 이 책은 대단한 인기를 끌어서 이미 매진되었어요 이 제품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정 수량으로 판매되고 있어 매진될 수도 있으니 서둘러 구매하세요 반품 이 제품이 내 기대와 달라서 반품하고 싶어요 이 옷은 다른 색상으로 잘못 배송되었어요 반품해야겠어요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반품 요청을 하면 교환 또는 환불해 드립니다 구매 이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은 빠르게 배송되어요 이 제품은 앱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어요 이 옷을 실제로 입어보기 전에 구매하기에는 모험인 것 같아요 보증서 제품 구매 시 보증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 제품은 보증서가 2년 동안 적용되어요 이전에 구매한 제품이 고장나서 보증서로 수리를 받았어요 지연배송되다 우리 지역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배송이 지연됐어요 주문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 배송이 안 됐어요 지연배송인가요? 배송료가 비싸다 이 쇼핑몰은 상품 가격은 싸게 팔지만 배송료가 비싸요 할인 쿠폰을 사용했는데도 배송료 때문에 결제 금액이 높아졌어요 구멍이 나다 이 옷에 구멍이 뚫려서 수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비가 오면 물이 들어와요 쓰레기통에 구멍이 나서 쓰레기가 흩어졌어요 포장지가 훼손되다 이 책의 포장지가 훼손되었어요 교환해 주세요 배송 도중에 포장지가 훼손되어 상품이 손상됐어요 이 박스에는 빨간색 물감이 흘러서 포장지가 다 훼손됐어요 네, 불량품이라면 환불이나 교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깨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품과 영수증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 주세요 제품이 도착하기 전에 매진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매진되었다면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제품이 도착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보내드릴게요 택배사에서는 깨지지 않도록 신경 써서 포장하여 발송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반품이나 교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서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보증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품의 상태와 구매 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떨어지다 컵이 땅에 떨어져서 깨졌어 책상에서 핸드폰이 떨어졌는데 화면에 금이 가버렸어 이거 조심해, 머리에 떨어지면 큰일 난다 찢어지다 이 바지가 너무 작아서 찢어졌어 가방이 문에 걸려서 찢어졌어 이 티셔츠는 매번 세탁할 때마다 조금씩 찢어져서 버렸어 택배 제품은 이미 발송되어서 곧 택배로 배송될 거예요 지금 시간이 늦어서 내일 택배로 보내줄게요 이 사이트에서 구매한 제품은 무료로 택배로 보내줍니다 불량품 제품에 이상이 있어서 불량품으로 판정됐어요 이 제품은 이전 고객들이 불량품이 많아서 조심해야 해요 불량품을 받았으면 즉시 교환해 주세요 매진 이 책은 대단한 인기를 끌어서 이미 매진되었어요 이 제품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정 수량으로 판매되고 있어 매진될 수도 있으니 서둘러 구매하세요 반품 이 제품이 내 기대와 달라서 반품하고 싶어요 이 옷은 다른 색상으로 잘못 배송되었어요 반품해야겠어요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반품 요청을 하면 교환 또는 환불해 드립니다 구매 이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은 빠르게 배송되어요 이 제품은 앱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어요 이 옷을 실제로 입어보기 전에 구매하기에는 모험인 것 같아요 보증서 제품 구매 시 보증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 제품은 보증서가 2년 동안 적용되어요 이전에 구매한 제품이 고장나서 보증서로 수리를 받았어요 지연배송되다 우리 지역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배송이 지연됐어요 주문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 배송이 안 됐어요 지연배송인가요? 배송료가 비싸다 이 쇼핑몰은 상품 가격은 싸게 팔지만 배송료가 비싸요 할인 쿠폰을 사용했는데도 배송료 때문에 결제 금액이 높아졌어요 구멍이 나다 이 옷에 구멍이 뚫려서 수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비가 오면 물이 들어와요 쓰레기통에 구멍이 나서 쓰레기가 흩어졌어요 포장지가 훼손되다 이 책의 포장지가 훼손되었어요 교환해 주세요 배송 도중에 포장지가 훼손되어 상품이 손상됐어요 이 박스에는 빨간색 물감이 흘러서 포장지가 다 훼손됐어요 안녕하세요 이 상품을 구매한 고객입니다 상품이 떨어져서 깨졌는데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불량품이라면 환불이나 교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깨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품과 영수증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 주세요 제품이 도착하기 전에 매진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매진되었다면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제품이 도착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보내드릴게요 택배사에서는 깨지지 않도록 신경 써서 포장하여 발송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반품이나 교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서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보증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품의 상태와 구매 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떨어지다 컵이 땅에 떨어져서 깨졌어 책상에서 핸드폰이 떨어졌는데 화면에 금이 가버렸어 이거 조심해 머리에 떨어지면 큰일 난다 찢어지다 이 바지가 너무 작아서 찢어졌어 가방이 문에 걸려서 찢어졌어 이 티셔츠는 매번 세탁할 때마다 조금씩 찢어져서 버렸어 택배 제품은 이미 발송되어서 곧 택배로 배송될 거예요 지금 시간이 늦어서 내일 택배로 보내줄게요 이 사이트에서 구매한 제품은 무료로 택배로 보내줍니다 불량품 제품에 이상이 있어서 불량품으로 판정됐어요 이 제품은 이전 고객들이 불량품이 많아서 조심해야 해요 불량품을 받았으면 즉시 교환해 주세요 매진 이 책은 대단한 인기를 끌어서 이미 매진되었어요 이 제품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정 수량으로 판매되고 있어 매진될 수도 있으니 서둘러 구매하세요 반품 이 제품이 내 기대와 달라서 반품하고 싶어요 이 옷은 다른 색상으로 잘못 배송되었어요 반품해야겠어요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반품 요청을 하면 교환 또는 환불해 드립니다 구매 이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은 빠르게 배송되어요 이 제품은 앱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어요 이 옷을 실제로 입어보기 전에 구매하기에는 모험인 것 같아요 보증서 제품 구매 시 보증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 제품은 보증서가 2년 동안 적용되어요 이전에 구매한 제품이 고장 나서 보증서로 수리를 받았어요 지연배송되다 우리 지역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배송이 지연됐어요 주문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 배송이 안 됐어요 지연배송인가요? 배송료가 비싸다 이 쇼핑몰은 상품 가격은 싸게 팔지만 배송료가 비싸요 할인 쿠폰을 사용했는데도 배송료 때문에 결제 금액이 높아졌어요 구멍이 나다 이 옷에 구멍이 뚫려서 수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비가 오면 물이 들어와요 쓰레기통에 구멍이 나서 쓰레기가 흩어졌어요 포장지가 훼손되다 이 책에 포장지가 훼손되었어요 교환해 주세요 배송 도중에 포장지가 훼손되어 상품이 손상됐어요 이 박스에는 빨간색 물감이 흘러서 포장지가 다 훼손됐어요 안녕하세요 이 상품을 구매한 고객입니다 상품이 떨어져서 깨졌는데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불량품이라면 환불이나 교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깨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품과 영수증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 주세요 제품이 도착하기 전에 매진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매진되었다면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제품이 도착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보내드릴게요 택배사에서는 깨지지 않도록 신경 써서 포장하여 발송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반품이나 교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서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보증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품의 상태와 구매 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떨어지다 컵이 땅에 떨어져서 깨졌어 책상에서 핸드폰이 떨어졌는데 화면에 금이 가버렸어 이거 조심해, 머리에 떨어지면 큰일 난다 찢어지다 이 바지가 너무 작아서 찢어졌어 가방이 문에 걸려서 찢어졌어 이 티셔츠는 매번 세탁할 때마다 조금씩 찢어져서 버렸어 택배 제품은 이미 발송되어서 곧 택배로 배송될 거예요 지금 시간이 늦어서 내일 택배로 보내줄게요 이 사이트에서 구매한 제품은 무료로 택배로 보내줍니다 불량품 제품에 이상이 있어서 불량품으로 판정됐어요 이 제품은 이전 고객들이 불량품이 많아서 조심해야 해요 불량품을 받았으면 즉시 교환해 주세요 매진 이 책은 대단한 인기를 끌어서 이미 매진되었어요 이 제품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정 수량으로 판매되고 있어 매진될 수도 있으니 서둘러 구매하세요 반품 이 제품이 내 기대와 달라서 반품하고 싶어요 이 옷은 다른 색상으로 잘못 배송되었어요 반품해야겠어요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반품 요청을 하면 교환 또는 환불해 드립니다 구매 이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은 빠르게 배송되어요 이 제품은 앱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어요 이 옷을 실제로 입어보기 전에 구매하기에는 모험인 것 같아요 보증서 제품 구매 시 보증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 제품은 보증서가 2년 동안 적용되어요 이전에 구매한 제품이 고장나서 보증서로 수리를 받았어요 지연배송되다 우리 지역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배송이 지연됐어요 주문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 배송이 안 됐어요 지연배송인가요? 배송료가 비싸다 이 쇼핑몰은 상품 가격은 싸게 팔지만 배송료가 비싸요 할인 쿠폰을 사용했는데도 배송료 때문에 결제 금액이 높아졌어요 구멍이 나다 이 옷에 구멍이 뚫려서 수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비가 오면 물이 들어와요 쓰레기통에 구멍이 나서 쓰레기가 흩어졌어요 포장지가 훼손되다 이 책의 포장지가 훼손되었어요 교환해 주세요 배송 도중에 포장지가 훼손되어 상품이 손상됐어요 이 박스에는 빨간색 물감이 흘러서 포장지가 다 훼손됐어요 안녕하세요 이 상품을 구매한 고객입니다 상품이 떨어져서 깨졌는데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불량품이라면 환불이나 교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깨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품과 영수증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 주세요 제품이 도착하기 전에 매진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매진되었다면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제품이 도착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보내드릴게요 택배사에서는 깨지지 않도록 신경 써서 포장하여 발송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반품이나 교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서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보증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품의 상태와 구매 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떨어지다 컵이 땅에 떨어져서 깨졌어 책상에서 핸드폰이 떨어졌는데 화면에 금이 가버렸어 이거 조심해, 머리에 떨어지면 큰일 난다 찢어지다 이 바지가 너무 작아서 찢어졌어 가방이 문에 걸려서 찢어졌어 이 티셔츠는 매번 세탁할 때마다 조금씩 찢어져서 버렸어 택배 제품은 이미 발송되어서 곧 택배로 배송될 거예요 지금 시간이 늦어서 내일 택배로 보내줄게요 이 사이트에서 구매한 제품은 무료로 택배로 보내줍니다 불량품 제품에 이상이 있어서 불량품으로 판정됐어요 이 제품은 이전 고객들이 불량품이 많아서 조심해야 해요 불량품을 받았으면 즉시 교환해 주세요 매진 이 책은 대단한 인기를 끌어서 이미 매진되었어요 이 제품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정 수량으로 판매되고 있어 매진될 수도 있으니 서둘러 구매하세요 반품 이 제품이 내 기대와 달라서 반품하고 싶어요 이 옷은 다른 색상으로 잘못 배송되었어요 반품해야겠어요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반품 요청을 하면 교환 또는 환불해 드립니다 구매 이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은 빠르게 배송되어요 이 제품은 앱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어요 이 옷을 실제로 입어보기 전에 구매하기에는 모험인 것 같아요 보증서 제품 구매 시 보증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 제품은 보증서가 2년 동안 적용되어요 이전에 구매한 제품이 고장나서 보증서로 수리를 받았어요 지연배송되다 우리 지역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배송이 지연됐어요 주문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 배송이 안 됐어요 지연배송인가요? 배송료가 비싸다 이 쇼핑몰은 상품 가격은 싸게 팔지만 배송료가 비싸요 할인 쿠폰을 사용했는데도 배송료 때문에 결제 금액이 높아졌어요 구멍이 나다 이 옷에 구멍이 뚫려서 수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비가 오면 물이 들어와요 쓰레기통에 구멍이 나서 쓰레기가 흩어졌어요 포장지가 훼손되다 이 책의 포장지가 훼손되었어요 교환해 주세요 배송 도중에 포장지가 훼손되어 상품이 손상됐어요 이 박스에는 빨간색 물감이 흘러서 포장지가 다 훼손됐어요 안녕하세요 이 상품을 구매한 고객입니다 상품이 떨어져서 깨졌는데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불량품이라면 환불이나 교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깨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품과 영수증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 주세요 제품이 도착하기 전에 매진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매진되었다면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제품이 도착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보내드릴게요 택배사에서는 깨지지 않도록 신경 써서 포장하여 발송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반품이나 교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서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보증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품의 상태와 구매 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